쿡 쓰는 법? C O K 그럼? 점프 J U M P OK 그럼? 캔 그럼? 플라이 F L Y OK 드로우 드로우 D R A W OK 캔트 C A N 점프티 OK HOP H O P 이거 빠진 거 있나? OK OK 잘했고요 스펠링은 모두 빠졌습니다 그럼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 OK 그래서 너 점프할 수 있니? Can you jump? OK 그래서 점프의 뜻은? 뛰어오르다 하다시 Can you 뒤에 하다시가 오면 상대방에게 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하다시를 써야되겠죠 물어봤더니 OK Yes I can I can jump Yes I can I can jump OK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Can you cook? Cook의 뜻은? 요리하다 하다시죠 그랬더니 No I can't I can't cook OK 못하니까 No I can't No I can't I can't cook OK Can you draw? Can you draw? draw의 뜻은? 그리더 그리더 Can you draw? 그럼 드로잉은 뭔 뜻이야? 드로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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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잉은 뭔 뜻이야? 그림을 그리는 중 그림을 그리는 중 그림 그리고 있는 그림 그리는 것 이런 두 가지 뜻이 된다 했습니다 하다시의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OK 그랬더니 또 그림도 못 그린데 No I can't I can't 드로잉 드로잉입니까 갑자기? No I can't I can't draw OK 넌 알 수 있니? Can you fly? Can you fly? 너 깡총깡총 뛸 수 있니? Can you hop? 너 노래할 수 있니? Can you sing? 너 뛸 수 있니? Can you jump? 너 달릴 수 있니? Can you run? 너 놀 수 있니? Can you play? OK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